박수 한 번 주십시오 오늘 대장님에게도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우리 절꾼들과 대장님에게 다시 한 번 건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우리 절꾼들과 대장님에게 원인을 정해보면 여주시에 있는 외부의 나을이 흐르를 달렸던 김양냐는 여주시의 외부 모래입니다 오늘 나는 그것도 우리 수많이 varsa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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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